16시간 내에 암세포 98%를 처리하는 식물이 화제 한해사리풀 개똥 속의 꽃과 잎사귀에 함유된 아르테미신인 일찌감치 중국에서는 이 성분으로 조제한 약을 말라리아 치료에 적용, 약효율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르테미신인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신인, 기적의 암치료제인가? 일단 아르테미신인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입증된 건 확실합니다. 기존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던 다중약물 내성병원체에게도 효과를 보였으니까요. 한 과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 이 성분을 암세포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방암세포를 철분과 아르테미신인 혼합물에 노출한 결과 8시간 뒤에 75%의 암세포가 파괴되었고 16시간 뒤엔 무려 98%의 암세포가 파괴되었습니다. 철 아르테미신인 혼합물은 실험에 쓰인 유방암세포뿐 아니라 다른 암세포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혈병 세포의 경우 단 8시간 만에 완전히 파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르테미신인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공격적인 암세포에도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베양세포 실험에서 아르테미신인 단독 적용 시 기존 세포독성 약물보다 대략 100배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을 이끄는 헨리 라이가 말했습니다. 또한 혈관 조직 재생에 영향을 미쳐 암세포의 전의를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모든 종류의 암치료에 적용 가능합니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철분을 필요로 합니다. 트랜스페린, 수용체가 철분을 운반해 암세포 내부로 옮기는 역할을 맞죠. 이 과정에 아르테미신인이 더해지면 폭발적인 양의 산소기가 형성돼 암세포를 갈기갈기 짓고 파괴해버립니다. 다행히 정상세포는 이 과정에서 공격받지 않습니다. 한편, 철아르테미신인 혼합물을 이용한 치료는 다치롭게 진행된 여러 실험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미 독일 한오버에 위치한 온열 치료센터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기관에서 이르람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테미신인, 대체요법에 동의한 암 환자는 체중 1kg당 3에서 6mg의 아르네미신인을 투여받게 됩니다. 아르테미신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보고된 바가 없으며 대단히 안전한 약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르테미신인, 요법이 조속히 활성화돼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항암 치료에 시달리며 오늘도 삶을 위해 투쟁하는 암 환자들의 완치를 간절히 기원합니다.